안녕하세요. 카페 큐레이터 RK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해볼 이야기는 괌 입국 후기입니다. 최근에 혹시 입국하신 거 기억하시나요? 입국 심사 앞에 써 있죠? 카메라 쓰지 말라고요. 입국장에 사지 말라는 건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촬영을 못했어요. 거기 사지 말라는 거 하다가 크게 문제 생길 수 있었던 거 그래서 제가 못 찍었던 거는 꼭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입국 심사 분위기는 특별하지 않았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코로나 관련해서 입국 심사 과정에서 막 드라마틱한 변화는 특별하게 없었어요. 그건 아무래도 제가 티켓팅할 때 코로나 72시간 전에 음성 결과를 제출했고 그걸 보고 탔기 때문에 아마 그쪽에서는 어느 정도 이해를 한 게 아닐까 싶기는 해요. 이 사람은 조금 안전하다라고 하는 어느 정도의 확인이 있었던 거를 괌 쪽에서도 알고 있는 거죠. 지난번에 이스타 관련해서 제가 준비를 안 해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별로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정확히는 원래 이스타는 제가 사실 여권을 제시하는 순간 입국 심사관이 체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인터뷰 과정에서 이스타가 있는지 없는지는 묻지 않았어요. 제가 2년 전에 아틀라엔타 입국했을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서류를 꺼내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런데 거기 계신 직원이자 교포분이 한국말로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이스타 종이는 안 꺼내셔도 됩니다. 이미 여러분의 서류는 모두 여기서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일단 그래서 거기 있던 사람들은 다 종이를 다시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나오는 질문과 행동들은 있었죠. 손가락 이렇게 질문 찍고 나서 며칠이나 있을 거냐, 어디에서 머무를 거냐 이런 질문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답은 다 해드렸고요. 이번 괌 입국에 얼마를 가져왔는지는 묻지 않았어요. 그런데 괌에 있는 분들도 알겠죠. 돈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런 별도의 질문은 없었습니다. 물론 코로나 관련한 질문들은 있었습니다. 백신을 맞았느냐, 어떤 백신을 맞았느냐, 맞은 날짜가 언제냐 이런 질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영문 증명서를 들고 왔기 때문에 그 서류를 바로 제출했어요. 그래서 그분도 그 서류 보자마자 알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증명서 한 장으로 서로 편하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거기서 앱 켜고 뭐 그런 것보다는 종이 한 장으로 다 해결이 된 거죠. 일단 입국 자체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생각보다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없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입국하고 나서 건강 관련 답변을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일단은 PCR 서류를 완전히 제출해야 되는 부분이 하나 있었습니다. 입국 심사 끝나고. 그다음에 비행기에서 썼던 질문 서류를 막 제출하는데 여기서 시간이 좀 많이 걸렸어요. 입국 심사하시는 분들보다 그쪽 인원이 좀 더 적었기 때문에 비교적 시간이 좀 더 걸렸던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제 체온을 측정하거나 그런 건 특별하게 못 봤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게 끝나면 이제 세관 신고를 하게 되는데 어떤 어머니께서 강력하게 세관 신고 관련해서 컴플레인 하시는 걸 봤는데 저는 없었습니다. 택시는 생각보다 많지 않았고요. 저는 한국택 콜택시를 불러서 호텔로 바로 이동을 했습니다. 아주 편하게 괌 현재 상황들을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전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서류만 잘 제출하면 크게 문제 삼는 부분은 없었던 것 같아요. 대신 비행에서 써야 되는 서류가 좀 더 있었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앞에 말씀드렸던 서류는 잘 챙기시고요. 그리고 PCR 접종 증명서를 영어로 뽑아가시면 조금 편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물론 필수 서류는 아니지만 입증을 해야 되는 것도 아니지만 괌에서 물어보고 대답을 해야 되는 상황들은 얼마든지 있다. 종이 한 장으로 정말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인 겁니다. 영상을 찍는 오늘날의 기준으로는 괌에서는 PCR 검사 72시간 내 음성 결과만 있어도 입국은 가능하지만 반드시 묻기는 합니다. 이 지점을 기억해 주시고요. 전 앞으로도 계속 다양한 이야기 계속해 드리겠습니다. 도움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까지 해서 더 많은 이야기 확인해 주세요.